이 강단에 다시 와서 19차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번에 다시 불러주셔서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감사합니다 청년부 또 대학부 수련회 때도 이 본당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 와서 설교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우리 박영선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제가 같이 시청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의 교회는 부흥을 현재형으로 써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부흥이 현재형이고 이전에 없었던 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끝이 났다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도 없었던 영광 이전에 없었던 기도, 이전에 없었던 예배와 찬송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교회 또 성도님들 가정 모두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아멘이시지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분명한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면 하나님 멈추어 계시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제가 기도하던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기도의 모습이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할까 봤더니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 내 삶에 걸어와 일을 행하시고 내가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펴셔서 일하시고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셔서 내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일하신다 주여 내 두 발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겠나이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많으나 내 두 발 주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내 발을 스스로 결박할 테니 주님이 나의 발이 되어 주여 내 삶에 걸어 다니시고 주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두 손 가지고 제 마음대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두 손 기도하느라 묶어둘 테니 하나님이 내 손 대어주시옵소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보인다고 보이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이 되어 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사 제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통찰하시고 보시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의 모든 소원이 기도의 자세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오늘 기도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이 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이 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가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이 출애굽을 한 200만 명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에 목축을 하고 노동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고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갑자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렛 군대가 쳐들어와서 약 400년 만에 처음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모세야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면서 많은 전쟁의 선봉에 서서 승리로 이끌었던 람세스라고 하는 책들에 보면 모세의 전쟁기가 나오죠 모세를 제외하고 누가 전쟁을 해보았겠습니까? 아무도 해보지 않은 400년 동안 전쟁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 이들 앞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르비딤 골짜기에 아주 오랫대부터 살고 있었던 아말렛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신출 귀모라는 그러한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었으니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그리고 광야가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광야가 낯설기만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태어나서부터 광야에서 잔뼈가 굵었고 르비딤이 자기의 터전이었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노력해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던 이 아말렛 군대에게 있어서는 어쩌면에 있어서 눈 감고 전쟁을 해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누가 봐도 전세가 기울어지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전쟁 아무리 우리가 사람 숫자로 밀어붙여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었냐면 모세가 가장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군호를 짜서 돌격 앞으로 바로 전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선택한 것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산위로 올라간 겁니다 산위로 올라가서 아론과 후를 데리고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손이 내려오면 하나님이 지게 하신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전쟁의 맨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로 전쟁에 앞장서야 될 이 리더가 산위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와 기도하는 동안에 세상의 이 코로나와 코로나의 후유증과 코로나의 직격탄과 코로나의 광풍에 여러분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때에 이 특별 부흥의 새벽에 산에 올라온 이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것 뿐이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내 힘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발이 되시고 내 손이 되시고 내 눈이 되신다면 하나님하고 싸워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가정을 반드시 돌보시고 기도하는 영혼들의 삶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산위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도 저번에 왔을 때 간증을 했지만 미국에서 21년 살면서 목회를 개척을 하고 17년 목회를 하는 중에 강남중앙침례교회 저희 교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 1번지 교회입니다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많이 입은 마음의 빚이 있는 교회인데 청빙을 받아서 1년 동안 기도하고 도망가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순종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면 3년 전인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셨으니까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진짜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 끝나고 부르셔도 되는데 왜 코로나 직전에 부르셨나요? 하면서 와산 1년 정도 막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코로나 전 1년은 엄청난 성도님들이 교회로 정말 몰려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즐겁게 잔치집 같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코로나가 생긴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배당은 턱 비워버렸고 혼자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고 최대한 배를 해줘서 20명 나올 수 있다 그러고 아 하나님 왜 이곳으로 부르셨나요? 하나님 왜 이곳에서 또 이 시기에 부르셨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양수리 수양관이 있는데 양수리 수양관이 굉장히 부지가 넓어서 뒤에 큰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산도 양수리 수양관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다면 나도 산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운전을 해서 저 양수리로 가서 양수리 수양관에서 차를 대놓고 한 30분 산으로 걸어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초저녁에 가면 자정에 내려오고 일과를 마치고 10시에 가면 새벽 1시, 2시까지 그 깊은 산에 바위 틈에 혼자 앉아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기도가 안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가 나오나 안 나오나 절대로 안 나옵니다 무서워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뭐 멧돼지가 나오는가 싶어서 눈이 번쩍 떠지고 후레쉬를 가지고 이리 비쳤다 저리 비쳤다가 신세가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미국에서 살던 20년 넘게 살던 사람 불러서 우리 오목사람도 그런 마음 많이 느끼셨을 텐데 불러서 여기 와서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코로나가 웬 말입니까? 이 산에 혼자 앉아가지고 주여 우리 성도들 코로나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니 신세가 어떨 때 보면 차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할 것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데 한 자정이 넘어가고 영하 한 20도가 내려가는 시간이면 제일 추울 때는 무조건 갑니다 저는 한 20도 내려가고 자정이 되면 그때 기도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무서워가지고 이거는 막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쭈암 온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기도가 나오면 그때 한 1시간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혼자 다니다 보니까 좀 억울해가지고 저희 아내를 데리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또 잘 따라옵니다 둘이 산에서 기도 한참 하다가 혼자 하는 거 보니까 밤길도 어분아이 한 명 데리고 가면 덜 무섭다고 그랬는데 기도가 재미있는 겁니다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사역자들 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 모임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성경의 산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거 설교하고 난 뒤에 다 소나무 하나씩 잡으라고 그러고 흩어놓고 호루라기 불기전까지 내려오지 마라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시키니까 참 전보다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크게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고 나니까 우리 장노님들하고 같이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전 장노님들을 양수리 소양관에 모이시라고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서 설교하고 난 뒤에 장노님들 아무 소나무나 하나 붙잡고 기도하시고 호루라기 불 때까지는 절대 내려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또 권사님들 중직들도 같이 또 올라가게 되고 코로나 기간 동안 산에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교회가 둘로 갈립니다 목사님 따라 산에 올라간 사람과 목사님 따라 산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 나누어져서 못 간 분들이 서운해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뭔데 안 데리고 갑니까? 우리는 뭔데 안 데리고 갑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몇 주 전에 전교인 상기도를 했습니다 전교인 상기도 양수리 소양관 축구장 그 산에서 야외에 모여가지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불을 지지면서 하나님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부흥에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 한 교회도 코로나의 광풍에 맞아 문 닫는 교회 없게 하시고 다 조국 교회 골짜기 마다 성령에 새바람 불어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전국에 있는 참여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을 다 초청해서 다시 상기도를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새 판을 짜고 계신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했더라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같이 약한 심장을 빼고 강한 사자 같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래도 부르지져 기도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또 저에게는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두었는 그 우물을 아비멜릭이 메꿔버렸을 때에 이삭이 아버지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삭이 메꾸어진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꾸어진 우물을 다시 파는 것 이것이 부흥인데 우리 대한민국 12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선배 목회자와 교회들이 파놓은 부흥의 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하기가 이 우물들을 다 메꾸어버려서 이제는 메꾸어진 우물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날 다시 교회들은 그 우물을 파내어서 다시 부흥의 샘물이 솟아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제 목회 가운데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골짜골짜기가 저 삼각산에서 오산리에서 저 양수리에서 다 산에서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부흥의 우물을 팠던 선배들 이제는 그 우물들이 메꾸어져 버린 것 하나님이 또 파내는 점 안에 맡겨준 사명의 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는 특세라고 하는 정말 미국, 한국, 전 세계에 한국 교회들의 특세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사랑의 교회가 만들어낸 오정연 목사님 만들어낸 특별 새벽기도를 줄여 특세 이건 정말 센세이션하고 여러분의 특세와 정감운동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새벽에 일어나 깨우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것을 준비하면서 특세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앞장서 가면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 이 코로나가 무색할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 이것은 사랑의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12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새벽마다 깨웠던 우리 선배들의 그 새벽의 우물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파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하나님은 어떤 교회들은 광장,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매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거기에서 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고 많은 주요종들이 나왔다면 광장의 우물도 다시 우물이 파서 그 광장에 모인 젊은이들이 주 앞에 성교사로 헌신하고 목해자로 헌신하는 우물이 다시 파져야 하고 산에서 메꾸어진 우물들은 다시 누군가가 파서 산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야 되고 도시의 한복판 새벽 새벽마다 메꾸어져 버린 우물은 사랑의 교회가 계속해서 파내어서 교회의 교회들마다 새벽에 우물에서 생명수가 솟아나는 일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모이는 이 자체만으로도 시대적으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더라 이번에 20차 시작을 했는데 정말 새벽 3시, 2시부터 성도들이 저 도로에 길게 줄을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줄 섰더라 이런 이야기들 부응은 언제나 소문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 소문은 여지없이 그 교회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이 부응을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이런 새벽 기도 때문에 많은 교회들에 막혔던 새벽 기도와 기도의 시간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모세는 이 아말렉 전쟁 앞에서 산으로 올라갔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세는 왜 그 평지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 전쟁 앞에서 좌우를 두리번거리다가 어? 저 산! 하고 산에 올라가서 왜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드린 이유를 한번 밝혀보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기도의 산을 왜 찾아서 올라가야 하는지 여러분의 기도의 산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첫 번째 이유는 가장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평지에서 전쟁을 앞두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리더가 모세는 이 전쟁에 신출 기물하는 자기 어릴 적부터 군사훈련을 이 이집트에서 받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리더가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건 자살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군에서 특공대를 보내어 동서남북에서 쥐잡듯이 올라오면 산 꼭대기에 있는 리더는 포위되고 죽고 맙니다 평지에서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앞에서 오면 뒤로 도망가고 오른쪽에서 오면 왼쪽으로 도망가는 퇴로가 있는 곳에서 리더가 진두지휘를 해야 하는데 그 백성을 버려두고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 그걸 모를 리가 없는 모세가 가장 위험한 곳을 왜 선택해서 올라갔을까? 모세는 알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 기도해야 가장 절실한 기도가 나온다 이 전쟁은 나의 진두지휘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리고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서 기도를 해야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올까? 하나님은 우리의 오랜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퀄리티 기도의 질도 중요한데 여러분은 어차피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몇 시간씩 앉아 기도하는 양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한 번을 기도해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자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셨는데 그냥 기도하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어서는 나는 5년째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5년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년을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느냐도 중요한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모세는 내가 어디로 올라가야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올까 산 꼭대기에 즉 다른 말로 로렌 커닝엠의 표현을 빌리자면 벼랑 끝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과 평지의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턱 밀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간절함이 평지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기도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저는 여러분이 저마다 기도에 간절한 응답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 새벽에 나오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이 어차피 나온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고 내가 딴 사람 기도는 몰라도 너 기도는 들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요즘 말로 심쿵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찡하니 감동이 올 정도로 간절해지는 기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참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정말 절벽에 서 있는 심정이 많습니다 목사님 나 이거 이제 실패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 실패해서 또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서도 또 실패해서 이 도시까지 왔는데 저는 달라스 텍사스에서 목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LA나 뉴욕이나 시카고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오셨다가 잘 안 돼요 또 달라스로 세컨 텍사스 드림을 가지고 온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한 성도님이 다 실패하고 실패했는데 마지막에 조그마한 사업 하나를 가게죠 스몰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는데 저를 붙잡고 웁니다 목사님 이거 이제 실패하면은 우리 네 식구 길바닥에 나 앉아야 돼요 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던지 그 가정의 사정을 잘 아는지라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해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조그만한 요구르트 샵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갔습니다 우리 전 많은 사역자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이 집 망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는 예배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니까 부부가 톡톡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그 집사님을 보니까 반가워가지고 집사님 요즘 사업 어떠세요? 하니까 표정이 어두워요 어떠세요? 하니까 목사님 잘 안 돼요 마음이 저도 철렁하는 겁니다 잘 안 되면 안 되는데 이제 끝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남자 집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이거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3일 금식합시다 내가 집사님 가정만을 위해서 3일 금식해 줄 테니까 집사님도 3일 금식하라고 저 괜찮은 목사죠 그래가지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기도가 남을 위해 금식하는 겁니다 첫째 날 됐는데 배가 얼마나 고픈지 둘째 날 됐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식기도는 사실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맨날 먹는 생각만 하느라 연초가 돼서 1월 1일, 2일, 3일 항상 제가 달라서에 있는 목사님 한 다섯 분하고 3일 금식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럼 한 다섯 분하고 3일 금식하러 기도원에 올라가면 목사님 다섯 분이 모였으니 3일 내내 기도 엄청 할 것 같죠 다섯 분이 다 금식을 하니까 3일 내내 먹는 얘기만 하고 내려옵니다 한국에 어디 뒷골목 가니까 순대가 그렇게 맛있더라 그러면 순대 적어놓고 어디 가면 떡볶이만 한국 가면 반드시 먹으리라 떡볶이 적어놓고 그러고는 3일 동안 먹는 얘기만 하고 내려오는데 남을 위해 아무리 성도지만 금식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사흘 꽉 채우는 시간에 그 집사님을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집사님 저기 계셔가지고 저분은 괜찮은가 가서 보니까 아우 싱싱해요 얼굴이 그래서 집사님 금식 안 힘드세요? 그러니까 예? 우리 금식하기로 했잖아요 아우 목사님 나는 못 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금식을 안 하고 저만 금식을 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때 제 마음에 아 이분 힘들겠다 이분 힘들겠다 예 예상했던 대로 힘들어졌고 참 지금도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간절해야죠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죠 어떻게 내 간절함을 남에게 떠넘기고 간절해야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야폭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로 그렇게 야심찬 기도를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초저녁 기도하고 새벽녁 기도가 달라요 야곱이 워낙에 맨 오브 패션 열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보기에는 와 초저녁부터 기도 열심히 한다 싶었지만 그 성경을 보면은 걸음이 느린 아내와 자녀들과 다 소와 그 많은 양들은 강롬으로 다 일찍 초저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남아 야곱은 달리기가 선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두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 애써가 날 죽이러 온다고 그러는데 살려주세요 굉장히 간절해 보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플랜 B가 있는 기도였죠 하나님 끝까지 안 도와주시고 형이 코앞에 오면은 물론 제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두 다리를 툭툭 쳤겠죠 달리기가 선수니까 일단은 기도해 보고 안 해주시면 도망가고 이 기도를 초저녁 기도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죠 왜? 간절하지 않으니까 플랜 B 2차 계획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야 뭐하러 기도하냐 2차 계획 가지고 하지 주님도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야곱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싶어서 주신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달릴 수 없도록 환도뼈를 치신 겁니다 환도뼈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야곱의 기도가 톤이 높아지는 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 키업을 하라고 했던 것처럼 야곱의 그 기도가 한 단계 높아지면서 하나님 이제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도망갈 두 다리가 끊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 아니고는 상천하지에 나의 도움이 없나이다 간절해지니까 그 기도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천사와 겨루어 이길 때까지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상달되어주고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열한기상 18장에 가보면 엘리아의 기도가 나오지요 850대 1로 바할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와 1대 850으로 싸웠던 엘리아 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참신인가를 대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안되고 엘리아의 차례가 와서 엘리아가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려면 재단에 짐승을 놓고 그 뗄감을 갖다 놓고 난 뒤에 있던 습기도 없애고 난 뒤에 해야 그래도 3년 동안 건조한 데서 우연히 불이라도 붙을 텐데 불이 내려야 하는 습기도 없애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아는 반대로 12통의 물을 갖다 붓습니다 절대로 인간적으로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낸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물을 12통이 붓고 난 뒤에 내가 드리는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불을 내릴 수 없는 아이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불이 절대로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엘리아는 자기가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가 절절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찌 하나님께서 불을 안 내리시고 불이 아니라 무엇인들을 안 내리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실 거면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불을 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많은 분들은 침묵기도 많은 분들은 잠잠한 기도를 초보자들이 하는 기도고 믿음이 깊어지면 불을 짓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반대입니다 예수 금방 믿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가장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기본 세트는 불을 짓는 기도입니다 한참을 불을 짓다가 신앙이 여물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침묵기도 깊은 기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이 되지만 예수 감 믿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아말렉 앞에서 이 전쟁 어떻게 이길까 어디로 가야 내 기도가 가장 뜨겁게 나올까 가장 위험한 장소로 가야 되겠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장소로 가야 되겠다 보니까 산 꼭대기더라는 거죠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올라오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모세가 간절해지지 않을래야 간절해지지 않을 수 없는 장소에 자기를 세우고 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만약에 응답 안 해주시면 김 사장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만약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그 김 사장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내가 세운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서 주여 내겐 주밖에 없나이다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랍연합군대 앞에서 기도했던 요사바세 기도처럼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산은 모세가 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산에서 그를 부르셨고 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산에서 오늘도 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모세에게 있어서 기도하면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산이었겠죠 산에서 기도할 때 응답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저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잘 되던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주신 산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라든지 새벽에 기도가 잘 나오는 사람 내 평생 살아온 길 새벽마다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고 새벽에 산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벽에는 나왔다가 칼대까지 자다가만 가는데 나는 금요일 저녁 철야 때는 하늘문이 열리고 내 기도의 방언이 터지고 정말 하나님하고 영적 깊은 교제를 해서 모든 내 삶의 기도 응답이 금요철야에서 일어났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산은 금요철야인 것이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했는데 그때마다 묶였던 문제가 풀어졌다면 그분의 산은 금식이 되는 것이고 저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고 가장 기도가 잘 응답되어지는 여러분만의 산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여러분은 그 산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응답 주셔서 살만하니까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바빠서 새벽에 산에서 내려왔다면 문제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분은 다시 그 산에 올라야 하는 겁니다 내가 금요일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었던 그 산에서 하나님 불쌍해서 응답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아서 금요일 한두 번 산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여러분의 문제는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그 산에 올라야 하고 금식으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금식의 산에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다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여러분의 길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산으로 올랐던 세 번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평지에서 아말렉을 보면 몇 명이 쳐들어오는지 어떤 포메이션을 가지고 오는지 말은 몇 마리가 되고 창은 몇 개가 되고 칼은 몇 자루를 가지고 오는지 어디에 매복군이 숨어있고 어디에 퇴로를 만들어 놨는지 군대는 몇 개로 나누어서 오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평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내려봐야 적군이 몇 명이고 우리 군이 몇 명이고 우리 군에게 수신호를 보내서 어떻게 매복군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전쟁을 이기는지 진두지휘를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 내려다보는 것 기도는 왜 하는 것인가 땅에서 내가 내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도 칩 인그레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영어로 설교를 하셔서 아침에 영어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그때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모세는 산 위에서 산 밑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다면 그걸 고집스럽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도 원하실까? 이걸 하나님도 원하실까? 제가 들었던 성교사님 간증입니다 참 의미 있고 재미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큰 성교단체 중보기도 팀장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성교단체는 영적인 최전방에 있는 영적 군대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책임지는 중보기도 팀장이니까 사령관이 된 거죠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이 중요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중보기도 팀장이 됩니까? 하다가 국녀지책으로 해낸 생각이 본인 방에서 집에서 3년 동안 나오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칩걸을 하는데 방에다가 전세계 대통령 사진 다 붙여놓고 그 밑에 나라 정보 다 붙여놓고 그 밑에 기도 제목 붙여놓고 매일 아침 눈뜨기가 무섭게 그 전세계 대통령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그렇게 3년을 영적으로 충전을 합니다 3년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합니다 됐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 3년 만에 떨어진 명령에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 딱 마음에 오는데 너에게 켜자시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 말이 3년 뒤에 딱 마음에 오더라 합니다 마음속에서 아멘 하는 탄성이 터지면서 너에게 켜자시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도 명하면 바다에 가겠다는 게 믿어지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시험해 보고 싶더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친구 두 명을 불러가지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북한산이 잘 보이는 건너편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친구들이 야 3년 만에 어디로 가냐 야 따라와라 내가 보여줄 게 있는데 나 혼자 보면 거짓말이라 그럴 것 같아서 너네들이 증인이 좀 되어달라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참 멀리 북한산이 보이고 거기에 구보도는 한강이 보이는데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산을 명해서 한강에 빠뜨릴 테니까 못 봤다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친구들이 3년 만에 네가 미쳐서 내려왔구나 야 하여튼 보고 못 봤다는 소리만 하지 마라 그러고는 다시 한번 마음에 묻습니다 네가 켜자시 하나만한 믿음이 있느냐 아멘 그렇다면 저 산을 명해서 던지오라 그러면 바다가 산이 순종하고 들어가겠느냐 아멘 의심이 없더라 합니다 외칩니다 북한산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다 여러분 웃으셨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산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산이 빠지는 게 상식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거절하고 가만히 있는 건 기적 가만히 있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저게 빠지냐 화가 좀 났지만 산이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압니다 북한산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는데 산이 그대로 있더라 합니다 화가 나서 지난 3년 세월이 허송세월 같아가지고 콧김에 씩씩 나면서 산 밑으로 뛰어내려 가는데 하나님이 서운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난 뒤에 그 사진을 다 찢어가지고 방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어떻게 성교단체를 이끌고 이제 기도를 합니까? 산 하나도 안 움직여지는데 막 울고 있으니 주님이 그 방으로 신방으로 오셔가지고 묻더랍니다 아들아 서운하냐? 예 서운합니다 아들아 내가 그 산 하나 못 옮기겠냐 40주 40냐 비가 오기 위해서 산사태로 빠뜨릴 수도 있고 서울시장 명에서 재개발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옮길 수도 있고 내가 원한다면 말 한마디에도 옮길 수 있다 근데 아들아 난 그 산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시더래 이분이 3년 기도의 응답을 그 한마디에 들은갑니다 기도는 예수의 팔을 비틀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산을 옮기고 싶을 때마다 옮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 산을 옮기시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묻는 것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함,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 1소 5장 14절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마지막 한 가지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왜 그가 또 그 산으로 올라갔을까? 그는 모세가 이겼다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게 함으로 백성들이 모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 모세가 이겼다면 그때부터 40년 동안 모세만 의지했을 텐데 가장 중요한 때에 리더가 사라지고 백성들이 친히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을 때 그들이 이구동성을 했던 말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모세는 기도했고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일할수록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지부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한국에 부름을 받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희 아내와 제가 여보 내 마음 변하면 당신이 잡아주고 당신 마음 변하면 내가 잡아주고 한국으로는 절대로 가지 말자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고등학생 3학년 고등학교 이제 갓 들어가는 둘째 아들 첫째 딸 붙잡고 자식 버리고 가는 부모가 어딨냐고 아빠 부모의 책임을 다하세요 Do your responsibility as my parents 그러더라고요 막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어릴 적부터 순종하면서 잘 컸는지 그처럼 반대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자기들끼리 아들은 막 주먹으로 벽을 쳐가지고 이만큼 벽이 구멍 나기도 하고 안 가 안 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다가 둘이 찾아왔습니다 회의를 한참 동안 하더니만 엄마 아빠 가세요 아니 어떻게? 엄마 아빠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이 아닌데 엄마 아빠를 가라고 하셨다면 우리한테도 가라고 하실 것 아니냐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세미안 교회가 네 교회면 있고 내 교회면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가만 생각하니 세미안 교회 하나님 교회 맞거든요 자녀가 네 자녀면 남아서 키우고 내 자녀면 걱정하지 말고 가래요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맡겨놓았습니다 전쟁에서 모세가 사라진 것과 같죠 그러나 어디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부모가 떠나와 버렸으니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저희 아들이 네 살 때부터 태권도를 해서 고등학생이 되니까 태권도 사단이 되었습니다 전국 제전에 텍사스 대표가 되었어요 텍사스 대표로 시애틀에 가가지고 이제 태권도를 해야 되는데 아 태권도 이왕 나갔으면 금메달 따는 게 좋잖아요 겨루기에서 근데 부모가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갈 수도 있는데 못 가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내는 기도를 잘해요 열심히 해요 길게 해요 간절히 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이 태권도 시합이 있는데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겨루기를 하는데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을 땁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말렸어요 여보 맞고 금메달 따든지 안 맞고 금메달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보 항상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는 기도 할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할 테니까 기도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한 30분 후에 아들이 이제 경기를 치릅니다 계속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달라 기도를 했는데 한 한 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미국에서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금메달 땄어 영광아 어떻게 금메달 땄어 와 잘했다 축하해 근데 엄마 나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땄어 아니 엄마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을 땄어 그러니까 응 엄마 내 체급에 한 명도 안 나왔어 전국의 자기 나이에 사단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최영광 하고는 졸든 초이 딱 나왔는데 혼자 나온 거예요 심판이 겨루기 준비 허이 하니까 금메달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때 이제 자녀를 확실히 내려놓았습니다 아 부모가 붙어 있었으면 은메달도 못 땄을 텐데 그냥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달랐더니만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로 또 그런 일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잘 키워야죠 그러나 어떨 때 잘 키우겠다고 했던 부모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된 게 8절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16절을 읽고 마칩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8절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모세가 기도했더니만 결론은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대대로 기도는 나와 문제가 싸우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와 싸워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특세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곳이 아니고는 안 되기에 이 기도의 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하게 부르지 않는 성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일할 팀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발을 묶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게 싸우니 하나님이 나의 눈 되시고 능력의 팔 되시고 주의 두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특별 부흥에 다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